안녕하세요. 로스쿨에서 한준희 역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 오늘은 로스쿨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스쿨에서 양종훈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숙 교수 역을 맡은 이종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솔 A 역을 맡은 류혜영입니다. 저희 드라마 로스쿨 재미있게 보셨을까요? 1화부터 4화까지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으로 저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그럼 준비된 3, 4회 영상 함께 보시면서 로스쿨 코멘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했던 거 알지. 되게 어색했을 텐데. 어색해도 되죠. 그럼. 빌로폰이 아니라 설탕입니다. 현장검진 과정. 아 현장검진 과정. 네. 그때 탁본님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플래시빙이라서. 플래시빙이라서. 아마 감독님을 제외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 씬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되게 헷갈렸었어요. 우리 촬영 현장의 특징이 저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머리 속으로 외워서 숙지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 많은 양을 한 번에 찍잖아요. 카메라 갖고 바꾸고 바꾸고 해서. 아이고. 진짜 머리 잡혔네요. 같아. 뒷머리가 살았습니다. 저기. 코바치. 안겨서.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준이가 범인이다. 범인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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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은 아니죠. 범인은 아니죠. 저의 시선에서 사건 당일의 모습이 보이죠. 저희 드라마가 사건 당일에 겪은 인물들 간의 타임라인이 다 달라서.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재미적 요소가. 저거 찍을 때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현준 씨.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실이랑 복도랑 실제 계단까지 한 번에 저희가 찍잖아요. 보통은 뭔가 이제 씬이 넘어감에 따라서. 다음 씬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 없이 이제 쭉 연결된 시간으로 찍어야 된다는 게 조금. 감정적으로 뭔가 시청자들한테. 뭔가 그 느낌들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들을. 애매모호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상품이 죽은 곳에 대한 슬픔.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되게 어려움적인 것 같아요. 표현해야 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세트가 이게 세트라고 모르실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저희가 2층짜리 저 세트. 캔버스 로비죠. 로비를 지어서. 거의 가운데에 정의의 여신상을 두고. 저기서도 되게 많이 찍었던. 만남의 장소라고. 그쵸 네. 항상 문제에 있는 학생들은. 저러고요 양 교수가. 그리고 생각에 빠지죠 저기서는. 저 2층 올라갈 때 괜찮았어요? 네 근데 몇 명 이상은 올라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 안 해드리면. 삼촌차였다고요 삼촌차였다고요. 범위가 감정 연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했어요. 어 지금 저번에. 사고가. 칼 맞고. 네. 아 네.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오래 누워 있기를 바랬는데. 바로 일어나. 바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얘기가 아니라. 해보기.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휠체어를 타고도 들어와서 수업을 하네. 수업에 대한 열정이. 수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의 열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나게. 너무 더워. 맞아요. 실제 저 학생들이. 연기지망생들로. 네네네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열이가 보였어요. 그 열이가. 정말 리액션들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살아있었고. 다들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희 동기생들입니다. 나중에 다 익숙해져서. 네. 제작 발표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 이상 일찍 와서 리허설을 했었고. 그 긴장감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할이. 저는 긴장하면 안 되는 역할인데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긴장하면 안 되는데. 양 교수가 버벅 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쟁점은 하는 말이 유행이 될 것 같아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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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이 군이 과실치사. 교수님이 살인미수입니다. 실제 제 친구입니다. 아. 실제 친구. 계속 옆자리 앉혀주셔서. 이다윗 군이 또 굉장히 똑똑한. 맞아요. 저의 룸메이트. 한준이 군 김범 씨가 볼 때는 거의 라이벌인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다수. 저한테는. 수혜도 못 드나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같이 뭔가 성장하고 싶은 룸메이트 친구 동생. 그의 이제 뭔가 서사와 제 서사가 뭔가.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아픈 부분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캐릭터죠.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 똑똑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어리버리함이 없어졌어요. 양정은이 풀어주기 전에 진작만 했어야지. 우리 형사님은. 저하고 친한 형님이요. 진짜 좀 안쓰러워요. 네? 형사를 보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약간 헌글을 많이 익히잖아요. 네. 오스쿨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치졸한다는 건 쉽지 않죠. 맞아요. 알고 있었죠. 알고 계시죠. 감독님이랑도. 저와 교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런. 눈빛에서. 오가는 그런. 무언의 대화. 그런 장면들이. 눈치기 하는 장면들. 너는 모르는. 절대 소레이와는 교감할 수 없는. 아니라고. 아휴. 휴대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두가 그 생각도. 휴대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저. 이게 저 첫 촬영. 네. 네. 저랑. 이때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이때 선배님 생일이셔서. 아 정말요? 2주 전날이었는데.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일 케이크를. 거미가. 이게. 원래는. 감동이 동아리. 강의실 장면이나 이럴 때는. 저희 동기회생들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보이냐 하면 저만 촬영이 있어서. 제가 케이크를. 케이크를. 순댓국밥집에서. 케이크를 선물을 받을 거라고. 정말. 상상하고. 갑자기 뭐. 스태프들이 몰려오면서. 뒤에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오길래. 어 뭐지? 누구 생일인가 이랬는데. 저한테 오는 거야. 그 뒤에 범이가.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때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 촬영. 첫 촬영. 그리고 제가 후배한테 그런. 세리머니 받아본. 아 진짜요? 아예 없습니다. 기억이 남겠다. 과연. 과연 누가. 누가. 논 표절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논 표절의. 노트북. 노트북. 이거 대본으로 봤을 때도 정말 살뜰 났는데. 맞아요. 제가 보다가. 느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저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찍었어요. 알고 간다. 모르고 간다. 모르고 가는 느낌으로. 아는 것처럼 가는 느낌과. 역시. 역시 재미나네요. 아니 근데 대본 봤을 때도. 사회까지는 정말. 네 되게. 속도감이. 속도감이. 그런데 누가 봤는데요? 과연 누가. 기억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씨는. 그냥 강의실 초반으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워낙 그게. 큰 구달이었어가지고.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보시는 분들이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형법 강의 때는. 지정 좌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앉는 자리가 바뀌지 않고. 민법 강의는. 그에 반해서. 좀 자유로운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회차마다 다른. 좌석에 앉는 것도. 감독님이 좀 다르게 배치를 해 주셨고. 저 제 생각에도. 그 강의실신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되게. 가장 친한 관계지만. 또 강의 장면에서는. 급격히 데뷔를.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감독님의 또. 노림수죠. 그거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어떻게 찍었는지. 아니 이거는. 비밀로 남겨둘. 비밀로 남겨둘까요. 실제로. 사실 다 못 외웠어요. 정선생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촬영을. 신걸로. 했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마다. 저희 로스쿨과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